내 자리에 가야 된다 내 자리에 가야 된다 내 자리에 가야 된다 나의 자리에 가야 된다 나의 자리에 가야 된다 괜찮아 일어나 난 여덟이 있는게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더 맘보면 난 자꾸 마음이 흔들며 내가 연애가 있는게 자꾸만 후회가 돼 너만 내 곁에 오면 난 그렇게 돼 어떻게 어떻게 전화비를 빌면 그녀가 곁에 있는 내고 너의 길을 봐 나는 내 모습을 바라올 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넌 그리워할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어 어릴 때는 조그마하니까 귀여워서 그랬는데 오 커지니까 어렸을 때 울려서는 안 된다 오 가지는 내 반응 널 향한 마음 어렸을 때 돌봐주셨던 그 부인하고 따님이 아주 애정을 많이 주었다면 그 비슷한 여자분만 봐도 그냥 사랑을 달라고 쓰러지는거지 너의 마음이 흔들며 너의 마음이 흔들며 너의 마음이 흔들며 내가 연애가 있는게 자꾸만 후회가 돼 너의 마음이 흔들며 너의 마음이 흔들며 너의 마음이 흔들며 좀 더 노력해야죠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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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슴이 너무 아파 숨을 쉬었어 아